아 이런 클레드 지옥불 박자 벽돌 격돌 격돌 아 이벤트 그지 같은 것만 나오네 이벤트가 그지 같은 것만 나오면 그지 같은 이벤트만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지니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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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불참기 레벨 99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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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아앗아앗아앗아앗 일막에서 돈이 있었으면은 최모까지 샀는다 아이쉣 파리 개이득 수비 플러스 수비 플러스 헬리트 안가고싶은데 방법이 없네 대충 그래도 집을 때리면 정리되겠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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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너무 강합니다 조금 팔 창 하하 으 그랬다 시작 지불 리얼 트루 참 개세는 리얼 참 트루 스트롱 공카가 하나도 안 남잖아 강타만 때려서 잡을 수 있어 물론 가능 가능성 탐구자 오우 악두이 저금뽕 상점 걸러야겠네 어 저금통 힐 저금통 힐 되는데 불 볼 필요가 있을까 근데 전장은 강화야겠다 저금통 힐 저금통 힐 저금통 힐 신량이 높아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재물 발굴 무감각 구급상자 제거하면 우승인데 돈이 없네 그지색 재물은 사는 게 낫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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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 맞아서 해굴 보는 게 낫다. 아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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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Об雷槍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생님 소주 몸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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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저거 집으로 들어가네 버그인가 소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정도면 많이 든든한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트롯킥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요. 참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픈 건 실은 처리. 뭐? 뭐? 되는 겁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게 뭐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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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없어도 이기는 카드를 왜 넣지? 제 말 못인가? 발이 못 쓸 뻔했네. 어느 세월에 쥐한테 취약 걸고 드루킥 쓰냐? 신년 목표 취약 걸기 숱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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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저걸... 아이언 클레드 대위기... 아이씨... 본 카드 다 지운 줄 알았네... 어... 어... 상방이 문박주면 먹는다. V.S. 안 먹는다. 지금은 먹지... 아깐 아깐니까 먹고... 오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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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계속 깎인다. 오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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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폼타 지워진거 아쉽네 몸박 중독이야 이러니까 몸박 안쓰지 환장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아쉽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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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장 줄이려고 얼마나 개고생을 하는데 그 자리에 몸박을 넣어 아쉽네 아쉽 카운터 태우면 되었네 아쉽네 남자리에 몸박이 랩 퀘트는 손가락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임 신장도 지고 중거로도 지고 아틀만 승리했다네요 인걸로 치만드나? 모두 들고 찌르는 게 더 쓰겠다 인걸로 치만드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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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한 드롭킥 땡 에반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